한자가 어렵다, 발음이 어렵다 중국어를 떠올리면 따라다니는 고민 이제 싹 사라집니다 학습자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길게, 많이만 채워져 있는 컨텐츠는 가라 막연했던 중국어 학습의 절대강자 이것이 바로 파고다 중국어의 비밀병기 짤강 중국어 누가 공부하는 컨텐츠인가 장시간 학습이 부담스러운 당신 혼자서는 공부가 안 되는 바로 당신 중국어는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에 떠는 당신 짤강 중국어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라 어떻게 공부하는 컨텐츠인가 단어 하나하나의 설명과 역할을 배우고 모두 합쳐 문장을 말하고 여러 개의 표현을 통해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히자 10개의 문형이 녹아있는 100개의 문장만 알아도 중국어 들리고 네이브로 나온다 장시간 학습보단 집중된 5분 독학도 좋지만 이왕이면 케어까지 이제 파고다와 함께 스마트하게 시작하자 짧고 강한 짤강 중국어